아 금익 담다 와 우리 은쟁이 또 수고하세요 아 짜가 야 이거지 에이 아씨 아 굿모닝 아 어디서 차에서 잤는데 추워가지고 이동댕 10대가 없는거 같애 급추러 죽는줄 알았다 이러면 내가 잠자리도 제대로 못바려주는 사람 같다 옷 몇개 입었는가 봐봐 한개 벗고 한개씩 한개씩 계속 입었다니깐 추워서 절대 내 친구가 잠자리 제공을 해준건 아니에요 아 안해줬던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끼리 붙어서 못잘거 같아서 내가 딱 요새였는데 그런절로 말해라 허리가 아파 죽였다 포복이 미역국으로 아낸티 남애보다 더 잘 나오는거 아이가 새벽부터 오 추워라 미역도 채취해갖고 소는 또 어디서 잡았대 국만들어 놨지 소 두배 터발에서 소 키오다니깐 어 으휴 으흐 네 꼭두기 한개 올려줘 다생스럽게 extrem 당울 오늘 입장 어떻게 해? 아침에 바로 미장 뜰까? 좀 쉬다가 해라. 좀 숨도 들리고 여유를 가져야 해. 사람이 하고 여유가 없네. 동네 한바퀴 순살부터 해야지. 그래? 칼기가. 도룡룡 사는데 보육관. 옛날 마을 영목 같은데 도룡룡 사더라고. 나는 만두가 되나? 누가 왔다. 누가 왔어. 초내 봉지가 참 잘 된게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거든? 군에서 왔는지 물리치료사인지 골봄인지 구하고 자주 와. 스내 서비스 하더라. 그리고 여기 고양이 밥 주는 사람도 봉데이. 나도 없네. 그것도 온 여사람이 모르겠는데. 초내는 고양이 없으면 뱀하고 쥐 때문에 안되거든. 그래 나니까. 아 그런게 담는다고? 우와 진짜 많네. 한 며칠 한 번씩. 누가 보면 마을 청소해준 줄 알겠다. 나 좀 지저분하니까 안 넘쳐나고. 여기가 옛날에 버스 당기던. 아 이게 옛날 도로인데. 지금 저기로 새 도로가 나왔고. 여기 안 쓰거든. 근데 이 길이 지금 메인도로였어. 옛날에는. 여기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 근데 여기는 아스팔트 안하네. 버스 당길때도. 여기까지만 해 놨 거지. 옛날에는 흙길. 흙길로 당겼는데. 아스팔트가 여기까지 깔리고. 이제 새 도로가 나와서. 여기 봐봐. 지하수가. 엄청 깨끗해 보여. 물 봐봐. 우와. 여기 엄청 깨끗해. 옛날에 마을 공동 지하수 같은 거였는데. 와 진짜 시원하다. 도롱룡 도롱룡. 1급 수입만 산다는 도롱룡이가. 저기 저 새끼 있네 도롱룡. 낙엽이 아니고 도롱룡이. 한 번 잡아 봐봐. 도롱룡 한 번 잡아 봐봐. 이거 무릅석 깊은데. 이게 아파 보이지? 5m 있음 된대. 야 이거 뭐 5m고. 말도 안 돼 소름 하지 마라. 방송에서 약간. 좀 그런거를. 야 이거 딱 봐도. 야 요즘 어떤 방송인데 진짜. 주작방송 모르나. 사이버레카이터 잡힌다. 와 얼음 뭐. 찼다. 못 잡겠네. 팔이. 봐봐. 야 내 팔이 4m로 들어갔다 상민아. 4m가 아닌데 어떻게 4m가. 4m 더 남았다 캐야지. 아이고 이리. 어. 그거를 없네. 이리 오는 사람도 해 unlikely. 아. 음 잡히고. 어? 좀 말벌 있다. 아씨. 아 야 쏘이겠는데 이거. 저 불. 와. 벌이 언제 입고 치구를 수 있네. 아. 벌이 언제 입고 치구를 수 있네. 앗. 으흑.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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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샀노? 아니다 아니다 한주 샀다 한주? 얼마 묵노? 지금 32만원분 정신 물어가면 되겠네 옥지아 시장값 던지라 니나 내 계잖아 너라고 팔았냐고 갈어 놨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이다 오 잘나왔다!! 기술이 좋네 어디 있으냐고 손짓 뿌리는 어떻게 해?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고속방지턱 지금 어디 가노? 더우니까 점심은 물에 나겠지 딴거 쌈박한거 없나? 밀냉면 물밀면 아이가? 물밀냉면 밀냉면 냉면하고 밀면에 썩어난거 같더라고 고간무로 가보자 그 집은 여름에 더울때는 괜찮으니까 근데 이건 칼로 왜 꼽어놨노? 난폭운전하는거 바로 한칼에 정의를 구현해야지 불의를 보면 못참는 어이 잠시만 잠시만 어이 큰 문제라 이게 집을 집을 내가 안살내면 내놔하고 다른사람이 살게끔 와주면 되는데 살도 안하면서 욕심해 나중에 와서 살아야지 하면서 집 다 망가져주고 맛있지? 응 많이 먹어 응 아직 움직이는데 잘 맛있으면 아잇더라 움직이네 아 난 또 꼴리 치는거 같애요 네 니쟤너라 아이가 지금 물을 쏜지라 바닷가 근처에서 산불이 시키는 아이가 잘 먹었어 어 맛집이네 괜찮지 어 어제 그 다른집에서 맛집이네 맛집이란 소리 안하더라 어 그 얘기는 하지마라 하하 어제는 좀 파이더라 아니 이때까지는 계속 맛있었는데 어제가 좀 맛이 없대 어 여기 시장가 사면 되나 수박은 수박 와 마트 수박 겁나 비싸네 보자 암컷을 골라야돼 수박을 똥꽃 어 좋아 암컷이 맛있대요 수박이 이거 보면 크죠 이거 수컵 암컵 똥 하나 살까 아 아 요것도 안풋 같은데 요것도 안풋같애 영수증은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수신이 넘으니깐 쫓기 없으면 못 들어간다 알겠다 수박증이 납니다 이렇게 시원하지? 죽이죠? 와 아주 많아 이 밑에가 들어가는데? 발 조심하라 급경세라서 빠진다 어디로 쌀건데? 요거 쌀갖고 이렇게 퍼서 쌀으면 돼 손잡는다 너무 만든다 너무 만든다 한 발씩 하나 둘 셋 던지고 여기를 완벽하게 파고났을 때 제가 요 때문에 허물어가지고 큰 그거 만들게요 화면에 흘러내면서 세워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긴 모든 걸 결국은 다 보내야지 더 밑에까지 채워야겠다 여기 만에 차는 게 아니고 사이사야 궁이 많아 이렇게 몇 개 있다던면 몇 개 있나? 몇 개 있다던만? 몇 개 저 밑에? 와 3일 전인가? 한 40cm짜리 한 마리 잡아서 메인 탁길은 배가 불러요 아 뜨거 junge 어쩌거 연어 진짜 못놓을 겠다 와! 농촌 돼! 와! 온다. 그렇지? 그 고정놈 혼자 다 내놨어. 시그마처럼! 와, 진짜 참 나. 나 결분증이 있어서 씻어 봐야한다. 좀 씻어봐라. 진짜 시원하다. 집이 안 씻고 가도 되겠는데 집이 안 씻고 가도 되겠지 밭에서 하나 오늘 위해서 특별히 길러서 땄지 열흘 전인가 씹불이 있는데 땅인줄 안하니까 금방 자라더라구요 열흘 전에 농협에서 한건 아니고 그래도 잘 익었다 야 이거지 어? 씨 없는 수박인가? 근데 수박이 왜 이렇게 잘랐나 이래야 나무 보관이 편하지 수박 빨리 먹기 그 할까 하겠나? 야 씨 내가 볼래하잖아 야 이거 봐 방송에는 내가 더 커버린다 이걸 봐라 씨 이만에 먹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인데 작아 보이는데 그 그 그 컨텐츠 살려면 뭐 좀 더 먹을 수도 있지 알겠다 알겠다 시작 아야야야야 다시 다시 아따 그건 인정해줄게 다시 붙였다 근데 안달다 별로 아이 그거 일단 시작 시작 음 아 음 음 진정한 휴가 같다 여름이 뭐야? 내가 이따가 도와주러 왔는데 이런 일인데 잘 쉬고 가는 것 같다 덕분에 그래 그거는 참 생각이 바르더라 그런 쪽에서는 가끔씩 한 10년에 한 번씩 그 오른마을 한 번씩 할 때 오늘이 그 날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다음에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불러라 스트레스 밟고 오라고 하면 한 번씩 와갖고 돌다 가라 진짜지 이거 돌다만 가면 되지 뭐 일시키고 이런 거 아니지 노는 건 일같이 구독자 하천명 가자 가자